컴퓨터조립은 정윤성TV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컴퓨터조립은 역시 정윤성TV죠 오늘은 제가 게임하면서 알게 된 지인의 컴퓨터를 만들어 드릴 건데 이분은 메이플랜드를 하시는데 사실 높은 사양의 게임은 아니죠 레이드를 주로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최적한 환경의 게임으로 최대한 도와드리려고 견적을 짰습니다 그리고 이분께서 특별하게 한 가지 부탁한 게 있었는데 나는 그런 거 모르겠고 일단 가장 예쁘게만 만들어 달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도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냥 예쁘게만 한번 만들어 봤고요 사양 설명 바로 드리도록 할게요 CPU는 라이젠 5600으로 준비를 했고요 6호 16스레드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레이드를 하시는 동안에도 디스코드와 웹사이트를 여러 가지 띄워놨을 때도 쾌적하게 플레이가 가능하게끔 준비를 했습니다 메인보드는 에이수스의 프라임 A520보드 준비를 했고요 램은 삼성 DDR4 8기가짜리 두 장으로 총 16기가로 구성을 했습니다 SSD는 삼성 CM9A1 500기가짜리 준비를 했고요 그래픽카드는 만리에서 나오는 지포스 RTX 4060 화이트 색상 준비를 같이 했습니다 CPU 쿨러는 기우샥에서 나오는 120R 에메랄드 오토 화이트로 준비를 했고요 케이스는 다크 플래시에서 나오는 DCM30 강화유리 화이트 색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RGB가 되는 모델이기 때문에 불빛도 켜고 끌 수가 있는 버튼이 따로 있고 굉장히 컴팩트한 사이즈의 CPU 쿨러와 파워 그래픽카드 모두가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예쁜 통유리 어항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컴퓨터 만들어지게 되면 엄청 예쁘게 만들어질 것 같으니까 잘 사용을 하시고 조립 영상 보시면서 더 좋은 영상으로 저는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장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